오프닝을 안 찍었습니다 오프닝 자 지금 5월 8일입니다 다시 보여주세요 아빠! 저기 밖에 창고에 그 셀파이프 있지 않았어? 가만있어? 라면 좀 먹고 주면 돼? 아니 그거 장난감 꺼내주면 나 가야 돼 가야 된다고? 우리 잠깐 꺼놓고 응 그래야 더 깨있어? 됐어! 너무 시끄러워 아니 너무 시끄러워 빨리 빨리 진짜 아버님 잠깐 진짜 아버지가 별문을 바빴는데 핫살빌라 됐는데 오늘 말해줬어 계속 집이거든요 엄마의 전화 좀 대단하려고 나는 것 같아 안전해 집 다 오자 집이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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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저 박상세가 끓이라놨어 이거 야 라면 다 누가 먹어 이거 어떻게 놨어 이거 네? 이런데로 밥은 다 먹었네 이거 네? 네? Oh blow the man down Please blow the man down 너 마주 네? 뭐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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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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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라 어? 이거 뭐여? 이거 혜성이지? 정신도 먹을래? 나만 끓여먹으면 다 먹었네 이거 이런들 아 여기로 왔어 야 혜성 이거 라면 네가 다 먹었지 그러는거 응? 저 아닌데 오늘 나 징수 먹으려고 그래 네가 다 먹었잖아 뭐해? 그럴 리가 없는데 먹고 왔어 네 야 이들 친구 뭐하는거야 지금? 응? 이 정도가 이거 다 먹으면 안 돼 이거 야 야 야 야 야 야 얘 온 해 조용히 보내고 야 혜정아 이거 꼬마 이거 꼬마! 야 혜정아 이거 꼬마 이거 꼬마! 야 혜정아 이거 꼬마 이거! 재밌게 고마! 야 혜정아 이거 꼬마! 야! 오! 오호하핳 혜정아 이거! 야, 엄마한테 아빠 불러달라고 할 테니까 손으로 주면 나와. 알았어? 어떻게 해? 나 알겠습니다. 나도 이 이상은 못 해. 부모님들 다 멀리선다는 이유만으로 우리 부모님들 다 하는 거 구당해. 알겠습니다. 나 똑같이 갚아줄 거야. 아니, 나는... 너희 아버지 벌써 뺏어먹을 거고, 너희 어머니 나는 뺏어먹을 거니까 좋아합니다. 뭐아! 어, 아빠 찾았다. 아빠, 엄마가 뭐 찾는데? 엄마가 뭐 찾았어. 아, 니가 어디 갔지? 나는 그냥 흔들어, Newsletter은 дети님 누나? 알겠습니다. 비벌zona, flip cud,post. 무슨 칭신ching 하나 핫? pois? 입 ministre. 어? 컴퓨터 누가 먹었어? 이거 또 혜성이가 먹었지? 혜성아! 아빠가 더 오래 커플 마셨다고! 혜성아! 아빠가 여기 들어왔어. 혜성이가 커플 마셨어, 이거? 어? 닦고 말이야. 혜성아, 손 들어. 혜성아, 와우! 애기 하고 먹겠어, 이거. 이 영국이 짱! 아무 애기가 또 먹고 싶으면 내가 또 사줄게. 정! 아버지 은혜는 나는 내 아빠가 사랑할수록 높아가지네. 소수의 날 노래 아니야?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올라가고 싶어 가세요 돈으로 사먹지? 심오 뺏어본 게 더 재밌어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